사랑꾼으로 방송에 나오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배우 강경준의 외부 정황 메시지가 공개된 후 온라인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시작되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강경준인데요. 그를 향한 대중의 해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에게 스스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들을 때까지 판단을 최대한 유보하겠다는 다소 달라진 여론인데 그만큼 강경준의 입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강경준이 지난 12월 26일 유부녀 a씨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등장했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강경준과 고소인의 아내 a씨는 같은 건물인 부동산 중개업체에 재직 중이며 고소인은 강경준이 a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빙할 증거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준 측의 입장이 등장하지 않으나 중립기여를 언급하는 여론이 상당했으나 지난 8일 강경준이 유부녀 a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라는 주장을 담은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강경준과 a씨가 주고받았다는 메시지 내용에는 보고 싶다 안고 싶다 사랑해 자기 생각 등의 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날 소속사 측은 오전 내내 연락이 닿지 않다가 언론사에 오전에 올라온 기사 내용을 회사 내부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배우의 개인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라 회사에서 답변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강경준 씨는 2023년 10월 저희와 전속계약이 만료되어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스케줄을 진행하는 동안 서포트하며 전속계약 연장에 관하여 논의 중이었다라고 현재 상황에 대해 전하며 그러나 이번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견장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라고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소속사 측은 강경준의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소장을 받은 것까지 확인했다.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회사는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었는데요. 이렇듯 다소 달라진 대응 온도차의 소속사마저 강경준을 사실상 손절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큽니다. 전 소속사의 입장을 접한 네티즌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강경준이 침묵하며 스스로 사람들의 중립 디어를 풀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대중은 앞서 배우고 이선균의 안타까운 일을 겪으며 사적 메시지 공개의 위험성과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같은 사생활 사건일 경우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한다라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간 사랑꾼 이미지로 사랑받고 응원받았던 강경준을 향한 일말의 믿음은 그가 직접 이에 대해 언급하고 해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강경준이 쏟아지는 보도와 전 소속사의 입장에도 계속 입을 다물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대중의 바람을 점점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과거 방송에서의 내용들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부부가 역술가를 찾았던 방송 장면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50여 년 경력의 역술가는 남자는 여자를 아주 잘 만났다며 강경준에겐 장신영이 큰 행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자의 사주엔 홍염살이 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여자의 접근이 많다는 뜻이라며 여자가 잘 붙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헤어질 운은 없냐라고 물음의 역술인은 헤어질 운은 궁합이 좋아도 있을 수 있다. 여자가 붙으려면 힘든데 때려면 안 떼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만나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장신영은 그럼 진짜 오빠는 바람피우면 끝이겠다. 사람을 못 뗀다고 하시잖아고 불안해했습니다. 과거 방송에서 강경준이 직접 전했던 일화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당시 강경준은 여자친구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묻자 스키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다. 나를 알아보고 같이 사진 찍자고 제안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글 속에 숨겨진 얼굴이 궁금해서 얼굴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다. 집에 바래다 주고 가는 길에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돌아갔다. 결국 남자친구가 있는 걸 알지만 전화했고 그녀가 나오더라라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강경준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다. 기습키스를 시도했는데 싫어하지 않았다. 남자친구를 정리하기로 했다. 그때 거의 결별 임박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일화가 화제가 되자 당시 스키장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의 목격담도 나왔는데요. 누리꾼은 스키장에서 일할 때 강경준이 단골이었다. 여자 직원들 번호 엄청 따더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의 진위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의 외도 행각이 드러나며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인스타그램 운영 당시 여성 팬들의 댓글에 하트와 함께 답글을 일일이 달아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강경준은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와이프와 아기를 낳기 전에 훨씬 사이가 좋았다. 둘째를 낳고 와이프와 부부관계가 멀어졌다. 원래는 꼭 껴안고 잤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다라며 부부 사이에 권태기를 간접 번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누리꾼들은 장신영의 sns를 찾아갔습니다. 장신영은 지난 10월 게시물을 끝으로 sns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이 장신영의 sns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훈수까지 두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적 비난은 지향해야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이혼 소송 들어가라 용서해주면 안 된다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등 이혼하라는 반응과 너무 속상하다. 두 분 지금 상황을 잘 극복해서 행복하게 살 길 애들도 있으니 참고 살아야 한다. 모든 부부 다 위기가 있다 등 불륜 의혹에 휩싸인 강경준을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는 반응 등 누리꾼들의 훈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신영이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댓글창을 닫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같은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장신영의 반응에 대해서도 전해졌는데요. 장신영의 지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장신영이 이번 사안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면서 장신영이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장신영의 충격은 이해가 가는 범위에 있는데요. 장신영은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강경준과 둘째 아들이 함께 갔던 제주도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아직도 비공개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상황으로 그만큼 남편 강경준의 사랑과 믿음이 굳건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장신영 심성 자체가 천성적으로 여리고 순한 편이다. 첫 남편과 이혼 이후에도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기억이 난다. 그때도 장신영이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모든 걸 다 퍼주고 왔던 기억이 난다라고 전했는데요. 사랑꾼으로 알려진 남편의 부적절한 모습이 공개되며 그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강경준 개인의 사생활 논란이지만 타격은 가족들 모두 함께 맞게 됐습니다. 강경준과 아내인 배우 장신영이 그동안 방송에 함께 출연하며 두 아들과 일상을 공개해온 탓입니다. 대부분의 가족 예능 프로그램은 배우자를 비롯해 자녀들까지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연예인이 논란을 일으킬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의 신상이 이미 일파만파 퍼져 함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과거 sbs 아빠를 부탁해서 딸과 함께 출연한 배우 조민기 조재현 역시 그러한데요. 두 사람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딸들과의 일상을 공개했으나 직후 이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당시 딸들을 비롯해 다른 가족들 역시 방송에 노출됐던 만큼 한동안 이들도 대중의 입방하에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파경을 맞은 연예인 부부들 역시 과거 출연한 가족 예능 속 일부 장면들이 회자되며 곤욕을 치렀습니다. 단발성 장면들 속 발언들을 이들의 이혼 사회와 엮으며 억측을 이어갑니다. 한때의 추억으로 남을 예능 프로그램 속 장면이 이젠 이들의 불화 씨앗이 되는 셈입니다. 이에 일부 연예인들은 가족 예능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배우자를 비롯해 자녀들이 노출되며 향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부분을 사전 차단하는 것입니다. 가족 예능 프로그램은 방송 출연과 함께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 역시 그때의 추억을 회상하며 이들과 친밀도를 쌓아갑니다. 이에 임하는 연예인들은 개인의 논란이 가족 전체에게 번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족 모두를 노출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큰 책임이 따릅니다. 강경준의 사적인 메시지까지 공개된 가운데 유명인 사생활 폭로의 경계가 어디까지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반응이 분분하지만 친목 속에서 갖가지 추측만을 키우는 지금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강경준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강경준이 직접 입을 열까요? 사생활 논란으로 한 배우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발생하며 연초부터 대중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끝은 어떤 모습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며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